오는 7월 개막하는 2020년 도쿄올림픽. 그런데 방사능 우려의 교통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또다시 잡음이 터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바로 일본의 교육당국이었는데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반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경기장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참가를 자율적인 참여인 것처럼 독려시키고 있는데 알고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기장 방문일을 수업일로 처리하라는 지식까지 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올림픽 일정이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겹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경기 관전에서 빠지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결석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관전을 원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름이면 도쿄가 40도까지 넘는 그 특유의 찜통 더위가 있는데요. 열사병 우려가 큽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셔도 경기장만 가득 채우면 그냥 끝인 걸까요. 도쿄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짓이대요.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이 드네요. 새해가 되면 프랜차이즈 카페 입구에 놓인 이 커다란 꾸러미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른바 럭키박스라고 불리는데요. 여러 제품들을 무작위로 담아서 균일 가입하는 이벤트 상품입니다. 구매한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확인하는 게 럭키박스의 묘미인데요. 특히 산 가격보다 더 비싼 물건들로 채워넣었다고 홍보를 하면서 새해가 될 때마다 구매 욕구를 뚫어오르게 하죠. 할인이 이미 더 들어가고 이상으로 따지면 인증은 할인가 보다 더 좋게 하지만 이 럭키박스 큰 기대를 안고 열어보면 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재작년에 봤던 텀블러인데 이게 대체 언제적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이지 하면서 이 말을 짚으신 분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면 올해 내 운이 안 좋으려나 생각을 하셨다고요. 땡땡땡 아닙니다. 럭키박스에는 신제품보다도 대부분 시즌이 지난 2월 상품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학계 정설. 결국 럭키박스는 재고 떠리용 이벤트다라는 불명의 꼬리표까지 붙었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득템인지 호갱인지 알 수 없게 하는 이런 상술 이제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는 그래도 설 연휴가 껴있어서 금요일 쉬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금요일 쉬시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